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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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이 너무 아프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좋은 게 없나 터치를 만나보세요 저리거나 이래서 점점 그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겁나기도 하고 침도 맞으러 갔지만 그 때 뿐이고 터치를 만나보세요 통증 있는 곳 어디에나 어...어우... 지금은 안 아파요 지금 너무나 흔들리죠 너무 시원해요 이거 한 3분 하고 나면 말끔히 해결돼서 터치 적극 권장드려요 통증 해결사 터치